공병호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게임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대단히 귀한 산업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고용인력이 8만 1932명 매출 14조원 그리고 해외매출 4조 7천억 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6년과 2017년도에 각각 5.7%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면 한국이 만들어낸 산업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산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은 특히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개입 없이 젊은이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영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합니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은 질병이다 라는 그런 것을 공식화함으로써 요즘에 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이유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있자마자 보건복지부가 기다리려고 했듯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근거 상황을 빠른 시간 내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관주한 이유와 추진 경위 세계보건기구는 5월 28일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 분류기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5월 28일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기준 영어로 ICD-11입니다 그런데 1990년에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근거 상황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중독 뿐만 아니고 엄난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섹스중독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임업체로서는 게임중독이라는 것이 질병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부분들은 대단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라든지 관련업계와의 충분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너무 서둘러가지고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겠다 그렇게 나선 부분들이 조금 경솔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월 세계보건기구에서 논의가 전개가 돼가지고 최종 의결이 되기 전인 이틀 전인 5월 26일 날 이미 보건복지부가 국내에서 근거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지나자마자 5월 27일 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 같은 경우는 발칵 이렇게 뒤집힌 셈이죠 게임중독을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규정은 과학적 권고가 없기 때문에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참고로 게임중독을 질병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는 데는 한국의학계가 크게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게임 과몰입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세계에서 발표된 게임중독에 관한 논문은 전체가 614편인데 이 가운데 한국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표된 것이 91개입니다 14.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이 WHO의 결론 도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문체부 그리고 게임업계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자 서둘러 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게임중독 문제를 다루겠다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게임중독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정신과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임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질병으로 간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병으로 간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일종의 이익이 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러나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게임의 한 일정 시간대나 일정 연령대에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라도 영원히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이 경과가 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대부분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중독이란 것도 아주 과도한 경우가 아니면 일종의 현상이고 유행과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도 설득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이 되면 게임을 과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 부모의 계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적정한 시간의 흐름이 있게 되면 게임 상태로부터 되게 많이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들이 질병이라고 이렇게 간주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그걸 질병까지 이렇게 고려할 수 있을까 간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정신과 의사들의 환자 진로 경험들 같은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질병 분류에 게임중독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여전히 찬성과 반대쪽이 팽팽히 맞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가지고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또 그렇게 현명한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시죠 과연 게임중독은 질병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판매하는 대다수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를 중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독이 좀 옅은 중독도 있지만 또 과한 중독이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상품을 또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 모든 사업가들의 목표지 않겠느냐 커피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기호품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일종의 경미한 약한 상태의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또 좋아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게임중독 같은 경우도 의지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시간 투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게임중독을 특별한 중독이라고 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이제 중독이다 이렇게 간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게임중독이 뇌구조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게임만이 뇌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읽기를 많이 하는 사람의 뇌구조하고 그냥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의 뇌구조는 상당히 구조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특정 활동을 하게 되면 뇌구조 자체의 상당 부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요즘에는 MRI 같은 그런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서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뇌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런 주장들을 펼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일중독인 분도 계실 겁니다 자기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일중독이라고 걱정하죠 일중독인 사람도 일종의 뇌구조가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들의 임상 경험이라든지 연구결과나 또 세계보건기구의 그런 건고에도 불구하고 게임중독의 특정 활동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뇌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질병으로 관주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주장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일이 추진되어가는 걸 보면서 보건복지부가 외국의 특정 기관이 뭔가를 발표했다고 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지도 않고 덥석 그냥 도입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사대적인 성향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이 게임산업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게임중독 문제를 우리가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민간협의처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저 입장을 누군가 물어보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